경기 성남시는 올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269곳에 206억 원의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. 분야별로 보면 성남 미래교육지원사업에 83억 원을,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67억 원입니다. 특히 중고교 신입생 교복지원 등 교육과정 지원사업에 45억 원을, 돌마구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에 9억 원 등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. 시는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4개 분야 50개 사업에 대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